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33도를 웃도라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사이 경북 북부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는데요. 경북 북부는 내일 저녁까지 최고 8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날이 흐리겠고 남부 지역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중부 지역 봉화의 낮 기온이 28도, 그 밖의 지역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동부 지역 포항의 아침 기온 28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주말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